네, 군인 위천강 풍경이에요. 여름이 다가오므로 인해서 여기 캠핑장으로도 되게 괜찮거든요. 차박하면서 낚시꾼들이 즐겨오는 낚시터이기도 하지만 또 캠핑 낚시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6월 14일입니다. 와, 예쁜 채여서 키가 작지만 와, 여기도 캠핑하는 분이 있네. 다슬포도 있고 다슬기도 많고 오,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쭉 여기 보면 캠핑장 하기에 되게 굉장히 좋아요.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름에 캠핑 가실 분은 또 군인 위천으로 향하세요. 다슬기 많고, 바가 많고, 메기 많고, 붕어 많고, 블루길 패스도 많아요. 아름다운 군인 노지 캠핑장 소개합니다. 아마 낚시꾼들은 또 어느 포인트인지 다 아실 거예요. 와, 오늘은 6월 14일 대물나라에 오시면 대물나라에서 10분 거리예요. 우와, 저기로 다 차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캠핑장 소개했습니다. 노지 캠핑장.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뭐야. 시설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낚시 캠핑 겸 가족 캠핑 오기에 좋아요. 고동 한 범위 relocation. 찾으신 개방. 이야. 각각 2.